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번째 책을 표현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이래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궁평호입니다. 어떻게 된 건지 대한민국의 그런 주류 언론계는 2020년도 4.15 총선 이후에 공동체의 존망과 여러분들 관련될 수 있는 사안인 부정선거 문제에 대해서 철두철미하게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주류 언론사 가운데 중앙일보에 대전 총국장을 지냈던 그런 김방현 기자 정도가 조금 정도 발언을 하고 그 다음에 안동데일리의 조충열 기자 그리고 파이낸스튜데이의 안재영 기자 이런 부분들이 좀 활동을 할 뿐이고 거의 대부분의 언론사들이 침묵을 하고 있는데 그런 와중에 정말 아주 보기 드물게 아주 중요한 그런 부정선거에 대한 그런 기사를 하는 또 한 논객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번에 쓴 칼럼이 한두 정권을 그냥 도려낼 각오로 선거부정을 밝혀내야 된다. 아마 이분이 동아일보 출신일 겁니다. 스카이 데일리가 조정진 칼럼입니다. 발행인 겸 편집인인데 한두 정권을 통째로 도려낼 각오를 부정선거를 밝혀내라. 이렇게 양심적인 전직 언론인들도 있고 현직 언론들이 있는 것이 그래도 한국사회 일말의 기대와 가능성을 엿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봅니다. 앞부분에는 여러 가지 부분을 잠시 제쳐두고 되면 이 칼럼의 핵심적인 내용이 발생한 지 3년째 한 발자국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사건이 대한민국에 있는데 그것이 바로 2020년 4.15 총선거와 관련된 부정선거 논란이다. 4.15 총선 당시 집권당으로 선거를 치른 더불어민주당과 야당이든 미래통합당의 득표율이 서울과 수도권에서 모두 63%대 36%로 일룰적으로 나왔다. 그건 있을 수 없는 수치다. 통계물리학자인 박영하 명제대 교수가 마치 천 개의 동전을 동시에 던졌을 때 모두 안면이 나오는 경우와 같다. 인위적인 작동이 있었다고 통계학적으로 해석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그 다음에 통계학자 회장하고 한국과학기술한립원 원장을 지냈던 박성현 서울대 명예교수는 하나님이 하셨던가 아니면 100% 조작이라고 그렇게 지적한 바가 있고 그 다음에 6천명의 회원으로 구성된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의 공동대표인 최원목 이화제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교수는 정교모가 자체적으로 선거구를 동단위까지 전부 나누어 사전특표와 당일특표 분석을 한 자료까지 자체 검증하는 결과 인위적 조작 가능성은 충분히 합리적인 의심이기 때문에 국가 차원에서 검증하라는 성명을 발표한 바가 있다. 이렇게 학회에 계신 분들이 그래도 비교적 공정성을 가진 분들이 많으실 테니까 이렇게 칼럼에서 조정진 칼럼에서 그분들의 주장을 담았고 범죄수사의 의례가 들어오면 진실을 밝히는 것이 수사의 기본인데 대법원 단심 판결로 이루어지는 선거재판은 처음부터 피소기관인 중앙선거관위원회와 대법원의 감축이 재판이었다. 철두철미하게 재검표의 시작 단계부터 선거관리위원회를 비호하기 위해서 대법관들이 목숨 걸고 여러분들 띄었던 것이 바로 4.15 총선 이후에 선거 무효소송이었습니다. 180일 내 결론을 내라는 기한도 지켜지지 않았고 증거 보존, 증인 채택, 사진 촬영 등이 대부분 기각되거나 회피됐다. 심지어는 대법원의 보관 중인 재검표에서 확보된 그 귀한 여러분들 증거물들이 인멸, 훼손, 조작된 사례들이 많았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 가장 유력한 인천연술의 배춘잎 사전특표진을 확실히 조작을 해 가지고 원고척 변호인들이 사진을 찍도록 허용했고 그 주체 탑이 바로 조재현이라는 사람입니다. 마치 진실이 드러날까 봐 안절부절 못하는 지경이었다. 왜 투명하게 재검표에서 부정선거 진위를 가리지 않는가? 대법관들이 정말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 밝혀지는 날들이 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투표 결과 원격 조작에 의심되는 전자개표기와 개인정부가 저장되는 QR코드 문제도 시민단체와 학계와 줄기차게 문제제기를 해도 문재인 정부의 선거관리위원회는 모르세로 일관했다. 부정선거 증거로 의심되는 투표용지를 공개했다고 고발한 사람을 구속시키기도 했다. 3.15 부정선거를 바로잡기 위해 젊은 학생들이 피를 흘린 4.69 정신을 헌법전문에 넣은 나라답지 않다. 지금까지 여러분들 행해진 그런 제2아 전문가의 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한 후보가 받은 득표수자를 분석해 보게 되면 대한민국의 공직선거는 모두 다 선거관리위원회가 주도한 범죄입니다. 선관위가 주도한 범죄지 다른 데가 주도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헌법기관이라고 인만 열면 여러분들 노래를 부르고 다니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지역선거관리위원회가 모두 다 아주 깊숙이 부정선거에 관여된 겁니다. 그게 핵심인 거죠. 어떻든 지난달 30일 스카일데일리는 파주월 선거 무효소송 재검표에서 선관위가 투표용지를 빼돌린다는 법정 경위들의 대화 녹취록을 폭로했다. 선관위 직원들이 아침 일찍 출근해서 재판 전에 사유로 부정선거 증거를 감췄다는 결정적 증거다. 이 정도가 나왔으면 검경이든 법원이든 국회든 났어야 되지 않느냐. 다른 언론도 마찬가지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도 이런 거를 주류 언론 중에서 아주 메이저 언론사는 아닙니다만 이 스카일데일리가 일정한 그런 시간을 두고 선거 부정 문제를 심도 있게 다뤘서 굉장히 고맙다는 생각을 하는데 아마 조정진 발행인이 동아일보 출신이지 않겠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사람들이 이렇게 양심이 있어야 되는데 전직 언론인들 가운데서도 닥치고 부정선거 없다고 이렇게 여론을 호도한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아무튼 이 스카일데일리가 주장하는 한두 정권을 통째로 도려낼 각오로 부정선거를 밝혀내라 그 부분에 우리가 주목하게 됩니다. 어쨌든 여러분 지금 현재 대한민국의 최대 현안 과제인 선거 부정 문제는 더 이상 주장이나 의견이 아닙니다. 이건 이미 일어난 명백한 그런 사실이기 때문에 시간 문제지 이 문제가 반드시 밝혀질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여러분께서는 선거 부정을 모두 다 파헤친 공직선거 해부 시리즈 도둑놈들 책이 전국 방방곡곡에 확산될 수 있도록 그렇게 힘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도 4.15 총선의 실상을 철저하게 분석한 도둑놈들 사권이 출간되었습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널리 퍼뜨려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정의로운 길에 여러분께서 적극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